1. 아이스크림은 달아요 2. 레몬은 셔요 3. 소금은 짜요 4. 커피는 써요 5. 고추는 매워요 2. 게와 전꺼우, 노이중둥 1. 비빔밥은 매워요 2. 된장찌개는 조금 짜요 3. 콜라는 조금 달아요 4. 이 커피는 조금 씁니다 5. 이 국은 싱겁지 않아요 2. 류연 nghe 1. 류연 nghe 4. 김치가 매워요 네, 아주 매워요. 수빈 씨,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풍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하이, 남 씨, 냉면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유나 씨는요?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바, 남 씨, 커피를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지원 씨는요? 저는 녹차를 좋아해요. 녹차가 달아요? 아니요, 달지 않아요. 바, 능가오. 남 씨, 커피를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지원 씨는요? 저는 녹차를 좋아해요. 녹차가 달아요? 아니요, 달지 않아요. 하이, 베트남 음식을 좋아해요? 네, 아주 좋아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일죽을 좋아해요. 일죽이 매워요? 아니요, 맵지 않아요. 남 씨, 뭘 먹겠어요? 이 식당에서는 뭐가 맛있어요? 비빔밥이 맛있어요. 저는 이 식당에서 항상 비빔밥을 먹어요. 그럼 저는 비빔밥을 먹겠어요. 저도 비빔밥을 먹겠어요. 여기요, 비빔밥 둘 주세요. 그리고 콜라도 한 병 주세요. 팡과 밥 밥과 빵 밥과 빵 2.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3. 하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맵지 않아요 식당에는 밥과 빵이 있습니다 저는 숙제를 하겠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점심에는 학생 식당에서 망고 주스를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밥과 찌개를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